반갑습니다 김민주입니다 대화할 때 존댓말하고 잘 들어주고 대답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대답을 하자 그러면서 나를 다스려라 라는 말에 감동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공격점만 말씀드릴게요 존댓말을 하자가 잘 안되잖아요 후부간에 특히 가장 많이 나왔던 말이 후부간에 대화할 때 존댓말 쓰는게 잘 안된다 주변 사람들에게 존댓말하는게 잘 안된다고 하시는데 존댓말을 앞으로 자주 사용을 해서 서로를 이해하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배려와 사랑을 주제로 해서 변정한 리더님이 해주신 부분에서도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요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사랑과 배려에서 공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배려를 하면서 사랑을 하면서 욕심과 바람을 생각을 하지 말자 상대방이 배려를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욕심이나 바람이 있다면 더 이상 해주고 싶어도 잘 안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느꼈습니다 강의를 해주신 강사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